안녕하십니까 청담동에서 성형외과 의원을 개헌하고 있는 박현 성형외과 전문입니다 지난 3회에 걸쳐서 상한검과 하한검 시리즈를 연속해서 하고 있는데요 눈 아래쪽에 주름을 없애기 위해서 눈 밑 지방 재배치 수술을 했는데 엉뚱하게도 눈 위쪽이 이렇게 꺼진 현상이 발생하는 꺼진 눈이 되는 그런 이유 또한 이 꺼진 눈을 교정하려고 지방이식을 했는데 눈매가 사나워지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눈 밑 주름 제거를 하기 위해서 하한검 성형을 했는데 주름은 깔끔하게 이렇게 판판하게 없어졌는데 뭔가 인상이 변한 것 같아가지고 뭐 이렇게 예전 사진하고 지금 얼굴하고 이렇게 막 연구를 하다 보니까 그 애교살이 없어졌다고 오신 분의 사례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작년에 하한검 수술한 다음에 애교살이 없어졌어요 주주 너무 부자연스럽고 뭐라고 그래야 하죠? 너무 밋밋해서 인상이 조금이라도 애교살을 넣을 수가 있는지요? 그 눈 밑에 애교살이라는 부분은 해부학적으로는 잘 알려지지 않았었는데요 동양의 관상학에서는 이미 천년 전부터 와잠이라고 해요 벌써 이렇게 알고 있었던 그 얼굴 구조가 되어 있었습니다만 그 서양의학에서는 그 해부학이 따로 없었는데요 이렇게 늘어져 인여되는 눈꺼풀 주위 주름을 상한검 성형수술을 해서 절제해 내듯이 눈 아래 주름살도 이렇게 여지없이 그냥 잘라내는 그 하한검 수술을 했는데요 이 섭화가 1990년대 성형외과 교과서에 나온 내용인데 이 당시까지만 하여도 서양에서는 이 속눈썹 아래 불룩한 살덩이를 프리타살롤이라고 하여 그 뭐 동양인에게서나 있는 뭐 그런 것으로 치부하고 이렇게 깔끔하게 주름을 제거하고 봉합하는 수술을 하였습니다 여기 중간에 사진을 보시면 눈 위주름과 눈밑주름이 하나도 없이 판판한 퍼펙트하게 매끈한 그 주름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애교살이 없으니까 뭔가 밋밋한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사실 서양인에게서도 애기 때부터 또 중년 그리고 노년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호감형 인상에서 자주 표현이 되고 있는 눈 밑 주름인데요 이를 좋게 생각하지 않고 주름이라고 해서 링클이라고 구겨진 나이의 흔적이라고 생각을 해서 바로바로 절제를 해내서 눈 밑을 판판하고 밋밋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눈 밑 지방 재배치나 하한검 수술의 흉터는 거의 남지 않는 편이긴 합니다만 간혹 파란 화살표 부분에 약간의 함몰로 보이게 되는데요 바로 이 부분이 애교살이 있던 자리가 되겠습니다 실제로 보면 이렇게 파란 화살표 끝 부분이 함몰되어 있고 그 바로 아래쪽에 빨간 화살표 부분은 눈 밑 지방 재배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룩하게 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파란 화살표 끝 부분에 함몰 흉터가 발생하는 원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단면도를 한번 그려보았는데요 여기서 빨간 부분이 흉터 조직인데 왼쪽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하한검 피부를 빨간선 모양으로 박리하여 주름을 제거하는 것으로 수술 후에는 빨간선 모양으로 콜라겐이 형성되게 되는데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은 속눈썹 밑에 함몰 흉터만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빨간 흉살 조직이 구축 현상이 발생하면서 1번 방향으로 당기게 되어 아래 속눈썹 아래쪽에 눈 밑 흉터가 이렇게 꺼져 들어가나 이 함몰이 되는 것이며 또한 빨간 흉 조직이 구축이 되면 구축이 된다는 게 짧아진다는 얘기죠 2번 방향으로 하한검이 불룩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빨간 흉살이 있는 상태에서 애교살 필러를 주사하게 되면 함몰된 흉터 부분은 피부 아래 이렇게 딱딱한 흉살이 잡고 있으니까 잘 올라오지 않고 도리어 2번 방향으로 아래쪽으로 붉어지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풍선을 이렇게 쫄라매면은 옆에 이렇게 붉어지는 거나 마찬가지가 되겠죠 따라서 자연스러운 애교살 만드는 법은 1번 힘의 방향을 완화하고 2번을 잘록하게 해야 그러니까 오목하게 해야 가능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왼쪽과 같이 깔끔한 한 줄로 된 눈민 흉터로 보이지만 사실 그 살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가 보면 이 빨간 흉살이 안에서 이렇게 꽉 잡아매고 있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 파란 글자로 써진 함몰 부위를 애교살 예쁘게 윤기시키기가 힘든 것입니다 이에 치료는 눈 안쪽 결막 쪽으로 레이저를 이용해서 이 빨간 흉조직을 분절하여 끊어준다는 얘기죠 그 1번 방향으로의 잡아당기는 힘을 끊어준 다음에 함몰된 부위에 지방이식을 아주 미세하게 하는 것인데요 함몰 흉터인 만큼 회복기간이 1, 2년 정도로 긴 것이 단점이 되겠습니다 제가 가장 경계하는 부분이 바로 주름이 하나도 없는 얼굴인데 그러니까 그냥 눈썹과상도 이렇게 돼서 눈가 주름도 하나도 없고 그런데 이마가 이렇게 넓어져 있는 상황이라든가 그러니까 주름은 하나도 없는데 늙어 보이는 얼굴 바로 이것은 무엇이냐면 성형수술한 얼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가장 제가 경계하는데 한검 성형에서도 눈 밑 주름을 아주 그냥 퍼펙트하게 매끈하게 없앴다고 하더라도 뭐 애교살이 뭐 없어질 정도로 이렇게 매끈하게 된다면 도리어 인상이 강해지고 무서워 보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무조건 주름을 팽팽하게 하는 게 아니라 관상학적으로도 좋은 인상 좋은 관상으로 만드는 방법이 저희 병원의 관상성형술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